구독자 만나면 친한척 영원님의 친한척 아 기분 좋다 구독자 만나면 친한척 아니 생각을 해봐 같이 사진을 찍는데 안 친한척하고 나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사진 찍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쵸? 그래서 그렇게 한거예요 아니 좋은 뜻인 건 아는데 좋은 거잖아 만약에 사진 찍어주세요 어머 상빈이요 상빈이 오빠 사진 찍어주고 왔어 근데 말이야 왔는데 이렇게 그래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자 자 요게 펜이라고 치자 여기 왔어 그래 좋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것보다 가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친한척하고 찍는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거지 누가 삼행시절었네 육행시인가 친 친절한 상민씨 절 절친처럼 친근한 상민씨 한 한도 끝도 없이 친절한 상민씨 상 상민짱 민폐 끼치지 않고 씨 애 같은 욕도 안하는 친절한 상민씨 아 고맙습니다 무슨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너무 한거 아니에요 응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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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후원 2000원 후원해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나 후원 처음받아봐요 아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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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